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햇빛 요리에요 고맙습니다 함께 보도합니다 황태준 드라이킹 받았어요 넘어가는데 뒷싸움 터치가 되면서 나갔는데요 황태준 세트 정말 재치있네요 서브 들어갑니다 황태준 1세트의 주인공은 우리 카드입니다 한성정 선수의 1대1으로 기회네요 어려운 손길이셔 마티 해결승 황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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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했지 이게 현실로 나타난다니까 황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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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